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별다방에서 커피도 사왔다. 아 화장실 다녀와서 여유롭게 마셔야지. 커피 맛있당 여기 있던 커피가 어디갔지 내가 분명 여기다가 뒀었는데 여보 혹시 여기 있던 커피 당신이 먹고 있는 거야 응 내가 먹고 있지 그거 내 커피야 이 커피 누가 사온 건데 내가 누구 돈을 샀는데 내 돈이지 너 할 말 없지 그럼 당신은 누구 건데 어머 부끄럽게 왜 그래 라고 할 줄 알았냐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거야 아우 이걸 확 그냥 어디서 그냥 넘어가려고 전에도 내가 사온 과자 다 먹고 당신은 내가 사온 거는 다 자기 거처럼 먹더라 아 당신 힘들게 내가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내가 아니 그러면 죄송한 뭐라 보고 먹어야 한 말이야 뭐라 먹어 아이 이게 당신께 내 거고 내 게 당신 거지 커피 한 잔 먹었다고 아주 쪼잔하게 구네 뭐라구요? 당신 지금 말 다 했어? 응 말 다 했어! 안 되겠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반으로 나눠요 이 선 절대 넘어오지마 어? 넘어오면 내가 아주 그냥 다 내 거야 알았어? 잘 됐네 그렇게 내 거니 거 따질 거면 딱 선 나눠 편하고 좋겠네 엄마 아빠 왜 무서워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우리 귀여운 우리 딸 유루루 넌 이제 엄마랑 에콩데콩하게 사는 거다 우리 잘생긴 아들 일로와 뽀뽀 한번 하자 넌 이제 아빠랑 사는 거야 알겠어? 야 유루루 이 선은 뭐야? 엄마 아빠가 세웠는데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물건을 반만씩 쓴다 리아야 너 선 가까이 가지마 이 선 넘으면 아빠를 배신한 거다 알겠어? 어? 난 엄마가 더 좋은데 어? 우리 딸은 저 선 넘어서 아빠한테 안 갈 거지? 어? 어? 네 엄마 아빠 이런 짓은 조금 유치한 거 같아요 아이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 그럼 리아야 죽은 나가 그럼 되겠다 어? 음 어쨌든 여보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여기 넘어오면 다 내꺼다 좋아요 당신 물건도 넘어오면 다 내꺼에요 알았죠? 흠 흠 흠 리아야 오늘 메뉴는 아빠가 시켜주는 피자란다 엄마가 해준 밥보다 훨씬 맛있을걸? 엄마한테 안 갈 거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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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네? 그럼요 우와 피자 맛있겠다 아 아 요루야 저런 거 풀어 하지마 봐봐 엄마가 슥슥슥슥슥슥슥 자 엄마가 이렇게 아주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단다 흥 흠 흠흠 저런 돼지고기 따위 리아야 아빠가 내일은 치킨 시켜줄게 응? 오 요루야 저런 건 금방 질려 엄마가 젓가락이랑 숟가락 금방 갖다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밥 먹자 어? 어? 응 이 숟가락 내꺼야 손 넘어왔어 그래 니꺼 해 흠 리아야 피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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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나 먹자 어 어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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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크크크크크크 콜라가 여기까지 굴러왔네? 이제 우리꺼다 응? 아 아 쟨작 어? 그러고보니까 여부 냉장고 뒤에 비상금 숨겨지는 거 같은데 어? 어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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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송 뒤에 있으니까 그것도 제거죠? 그, 그건 안 돼, 내, 내, 너, 너, 어? 야! 아무리 그래도 그, 이건 아니지! 언젠, 선 넘으면 내 거라며. 그럼 이제 이 비상금은 내 거. 참견하지 마시쇼. 엄마, 아빠, 그만 써요, 이제. 어? 요루는 선 넘었다. 이제 요루는 내 거. 어? 어? 뭔 소리야? 반밖에 안 넘었어. 반은 내 거야. 무슨 소리야? 그럼 반만 넘었으니까 반이라도 나한테 지분이 있는 거지. 어? 개로워. 아이, 가만히 있어봐. 아이, 진짜. 이거 놔. 놀아있다. 어, 맞다. 저녁 드라마 한 시간인데. 어, 우리 용대일 씨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. 어, 빨리 TV 봐야겠다. 뭐, 어, 어? 응? 뭐해? 선 넘지마. 이 TV는 우리 거야. 뭐라구요?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굴 거야, 당신? 뭐가 유치해? 어, 당신이 더 유치하게 굴었는데? 음, 어쨌든 이 TV 내 거야. 응, 안 돼. 돌아가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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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라이더 봐야지. 어? 나 마법소녀 보고 싶은데. 아이, 무슨 소리야. 가면라이더 봐야 된다고. 너, TV에 손대면 나한테 혼난다. 뭐? 하, 목마르다. 물이나 한번 가지러 가볼게. 후후후. 어? 어? 리아야. 너 넘어갔으니까 TV 보지마. 어? 어? 이런 게 어딨어요? 다시 넘어가면 되잖아요. 응, 안 돼. 돌아가. 어? 리아야. 진짜? 뭐 못 써놔 봐야지. 그래. 우리 요르르 나랑 TV 보죠. 히히히히. 리아야, 우리는 핸드폰으로 용단 씹을까? 어이, 이 젠장. 여보, 여기에 딱 줄 그었으니까. 밥 몰래, 넘어오지마. 알겠어? 흠, 내가 왜 소리예요? 당신이나 넘어오지마. 흠! 진짜! 아빠 코 고는 소리야. 아빠 발냄새. 잠을 못 자겠네, 잠을. 야, 요르르. 엄마, 아빠를 도대체 어떻게 하해시키지? 잠을 못 자겠어. 나도 몰라.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. 웃음. 어,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. 헉? 뭔데? 속닥속닥속닥속닥 우물! 우엉! 우엉! 말해 confessed 에.. 어? 어? 동, 당신! 내가 왜 여기 있지? 어? 넘어왔어! 어? 이제 당신 내 거? 어? 그럼 나 이제 당신 꺼내? 여보, 내가 어제는 미안해. 여보, 아니에요. 저도 미안해요. 여보. 오그라더러 죽을 뻔했어. 그래도 활이 있잖아. 다행이다, 그치?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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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